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과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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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이 땅 살아가면서 재앙시대 맞고 사망시대 맞고 저주시대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흑암 세력이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힘을 힘입고 한 주간도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 임마누엘 전도 성교 237 보금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동래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미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망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영재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우리 바른 은혜에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복하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한 길로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이 높여서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용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장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군세 아래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인만유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참복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성교 세계보고마가 저희의 사명이요 인생의 방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장세전부터 예배해 주신 저희 은혜교회가 올바로 전도하며 성교를 통하여 영적인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랩런트를 영적 서밀, 기능 서밀, 문화 서밀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며 온 지역의 전도 제자가 일어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받아 백년, 천년,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전성도가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당의자 목사님에게 항상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오죽 보호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 제자의 삶으로 인도밖에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직자와 산업인을 세워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중직자와 산업인을 통하여 보금경제가 회복되어지며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목해자의 보호자여, 동력자여,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의 정인으로 세우신 우리 원라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서삼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춘만과 치유연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교 현장에 보금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에게 인마니엘 속에서 성령인도밖에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교회와 현장 랩런트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체 70인 중직자 집중 훈련이 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재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준비를 하는 훈련으로 70인 제자의 삶을 시작되어지는 훈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성령춘만, 지혜춘만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최고의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인데 사단은 이 예배 시간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허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옵시고 예배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천반배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영혼이 각인되어지며 뿌리 내려지며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재해 가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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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가장 귀한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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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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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날 갔었을 때에는 낮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직 모이질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중직자 한 가정이 있어서 이제 만나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튿날에는 본격적으로 RTS, 필리핀 RTS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약 총론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전반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한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회가 세워져서 곳곳에 교회를 향한 복음 그런 부분으로서 바울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역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가 너무 많이 왔어요. 보통 뭐 2, 30명 오는데 40명 이상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까지 와가지고 저 공간에서 강의하다가 너무 비접어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교회 본당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오후에 강의하고 기념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까잉지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수요일입니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준 걸 가지고 저녁에 전부 모여라.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말하면 비비큐 통닭 뭐 이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자기널나라에서 만든 것이 졸라비, 졸리비 통닭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켜가지고 저녁을 이제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모니터가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내준 모니터고 옆에 좌측 보면은 노트북도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저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종종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가지고 또 이렇게 저들이 말씀과 예배 드린 것을 또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교제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저렇게 좁냐 싶지만은 옆에 그 방이 있어요. 방이 두세 칸 있는데 그 방을 트면은 홀이 예배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을 트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곳에는 지금 화산 폭발 해가지고 위에 양철 지붕이 방 쪽에는 쌓아서 빗물 뚫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 직원들입니다. 이건 랩런트가 하도 예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구름이 하도 아름다워 가지고 찍었습니다. 넘기고요. 저녁에 이제 한국 상공에 들어오니까 밤이 됐는데 저건 비행기 위에서 찍은 겁니다. 저런 모습 잘 볼 수 없어서 한번 찍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기 가면은 우린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 쓰고 그 좁은데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 내가 이 마스크 쓰고 강의해야 되나 그랬겠네. 목사님 벗고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벗고 했는데 걱정이 안 된 것은 가기 전에 제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치료받고 갔기 때문에 평안하고 마음껏 강의할 수 있고 미리 하나님 준비 다 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은혜교회가 저것 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선교사님이 은혜교회를 세워놓고 잘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게는 20주년 됐을 때에 우리 은혜교회가 20주년 됐을 때에 하나님 열어주신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귀한 선교사님 정말로 중심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두 곳을 우리 지교회를 열어놓고 하나님 또 성기게 하고 브라질에서 지금 와 가지고 훈련받고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은혜교회 지교회 한다고 브라질 북부 지역에 마련양 지역에 지난번에 갔을 때 지교회를 또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저는 또 기대가 되고 우리 랩런트가 순수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회에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8장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말씀을 붙던 사람들이 고백하고 포럼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별 따라 이 말씀이 맞냐 하는 것을 포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내하고 맞아야 돼요.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내 시간별하고 맞아야 되고 우리 교회 시간별하고도 맞아야 되고 현장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가지고 주일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66주간 동안 66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말씀 드렸습니까? 글쓰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추리극기 1장부터 장장에 사사기까지 말씀 다 드리고 마태보금 1장부터 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26, 27년 동안 다락방 보금운동 들어와서 느낀 게 뭔가 보금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로 답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성경하고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현장하고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다음에는 내 틀린 삶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져요. 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로 답나고 보금을 계속 들으면 내 삶의 틀린 부분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보금을 계속 들으면 그냥 예수 믿어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 생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지는 데는 내가 예수 믿는 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계속 들으면 뭐로 답나느냐 오직이란 말로 결론나게 됩니다. 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고 결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오직 전도한다로 결론나 예수 성경에는 보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오직 보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지지 않고 어느 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전에는 메시지 정리가 없어요. 그냥 다녀 그냥 그렇게 답났다고 하고 오직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그걸 신앙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25년 26년 27년 동안에 제가 겪은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메시지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정식이 기도합니다. 전에는 딴 거가 기도했어요.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갈등 인간관계 그런 거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메시지가 정리되면 그리스도로 담당 그리고 털력 오직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정리된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정식이 기도예요. 정식이 기도에는 정리된 메시지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은 정식이 기도 아닌 시간에는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5시 속에 있고 내 인생이 영원한 은약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실패된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다시 확립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너희입니다. 우린 이 너희 속에 열두 제자를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그 열두 제자에게 너희는 했었을 때에 그 열두 제자의 인생에 답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너희예요. 그 너희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는 것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데 맞는게 아닙니다. 나 신앙생활 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녔지 주님이 말한 복음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례요왕 엘리아 엘리아 엘리미아 선지자 같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비슷한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너희에게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고 6장 문제 해결됐고 11장 문제 해결됐고 죄 죽음 마귀 지옥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한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답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부르신 너희예요. 이 너희는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세우는 사람이 가장 복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네가 복이 또다 하지 나 놓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은혜교회가 부흥되기를 추구합니다. 그거는 큰 복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겁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모르면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예수 그때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저께 저녁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자가 누릴 것은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누리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보금 누린 사람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인생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문제 아니 예수 믿고 났는데도 무슨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요한보금 구장 1절 3절 제자들이 보는 눈 주님이 보는 눈 달라요. 이건 누구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문제는 그거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스토레가 되고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바르고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략길간에 있는 문제는 여수와 갈레베께는 문제가 안 돼요. 모세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40년 지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스토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됐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졸도해버린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문제를 다 지나서 우리 앞에 섰느냐 여리고성문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의 지도자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에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생의 답이 그것도 낫다. 나머지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답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대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니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이라.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큰 응답이에요. 니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세계 복음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들 너희는 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둘째입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이 정리돼야 됩니다. 인수 믿고도 이거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큰 충격에 뉴스가 새벽에 카톡으로 제게 우리 장노님이 보내주더라구요. 뉴스를 열어보니까요. 놀랄만한 뉴스가 떴더라니까요. 그 방향 안타까운 방향입니다. 지금 150명이 51명이 죽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귀신문화 현장이에요. 할로윈 귀신문화 현장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복음 없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기독교에 이방 종교에서 어떤 문화가 딱 들어왔는데 복음 없으니까 그거를 성인의 날로 11월 11일 성인의 성인의 성인을 기억하는 날 기리는 날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상하게 귀신 가면 쓰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려고 정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문화야. 그게 행사야.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몰라서 죽은 사람도 안타깝고 전부 20대 그 여자애들이라고 그 속에 교회 다니던 젊은 청년들은 없었을까 그 생각이 반짝 드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어느 방향이 있냐 오늘 나왔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의 방향 전도성교세계 보관합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정말로 메시지가 성경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마태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을 69번이나 적용시켜서 성경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방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방향이에요? 가난 방향이에요. 왜 그걸로 가라 하느냐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는 모든 후손들이 가난 땅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흉년드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 왔습니다. 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시 가난 땅으로 방향 맞춰서 올라가게 합니다. 이삭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도 흉년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갈라요.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요. 이 땅에 머물라. 그 땅에 머물렀는데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로봇이라는 큰 땅을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리라 은약 붙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입니다. 바다라메가 부자 되세요.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을 목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 조상에게 준 땅으로 가라. 가난 땅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압니다. 에버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방향 맞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에 내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도가 오실 땅으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사사기에 엘리멜레가장 흉년 들어가지고 모합 땅으로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 후손을 통해서 그리도가 오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부자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되고 출세를 하는데 전도 성교 세계보금하고 방향 안 맞다. 그게 가난한 땅 떠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로가 끌리러 가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가난한 땅으로 또 맞춥니다. 왜? 그리도가 오시는 땅이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느냐 오늘 부활 메시지요. 신약에 보면 부활 메시지가 전부 어땠느냐 2, 3, 7 5천 종족입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2, 3, 7입니다. 마가범 마가범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만민에게 가서 사동의 1장 8절은 뭘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보금 24장에는 뭘 합니까? 이 해계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야 냈냐 구약에는 가난 땅이었다면 신약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2, 3, 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되면 구원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방향하고 안맞아 그래서 복을 받아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하나님 방향하고 안맞으니까 오늘 말세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성경적 전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을 합니다. 저 성경을 많이 아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구의하기에는 이 방향 아니면 축복받아 놔놓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신약에는 이처럼 주님이 부활 메시지로 계속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모르고 있다가 그 방향 아니니까 하나님의 피팍을 통해서 흩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보구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셋째 내 삶의 내용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뭔가 오늘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 인만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삶의 내용이 뭐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내용에 대해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처음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전부 불신자에요. 전부 우상 성기는 사람이에요. 전부 아브라함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레 왕이 뭐라 하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불신자가 이런 고백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저분 집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33절입니다. 백배 축복 받고 근원적인 복을 받고 르호보 복을 받으니까 또 불신자 아비멜레기 뭐라고 하네요.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제는 네가 우리를 해야 할까 두렵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삶의 내용이 인만웰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해요. 어제도 강사목사님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있었으면 인본을 안 써야죠. 야곱이 우리가 나이 많으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삭의 은약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다. 나이가 많아가 늙어지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 선택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에서에게 또 축복 은약이 희미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리부가가 거기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기도했어야지 그러면 에서가 가가지고 사냥감 잡지를 못하고 그날 털털털 돌아온다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야 되지 그다가 인본에다가 야곱은 체질적으로 인본이 더해가지고 그래서 가정 전체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봐야 돼요. 야곱이 바타 나라메 가가지고 고생 시컨 하면서 이제 깨달았는지 하나님 복 주신 걸 봤어요. 야곱 보다가 더 교활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반입니다. 라반이 뭐라 그랬냐 30장 25절 27절 요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네게 함께 하셔서 복 주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는 사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장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남한 장군에게 붙잡혀 갔던 여종이에요. 여종이에요. 장군 안 돼도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에게 답을 주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윗입니다. 3일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물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었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하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다. 만사형통입니다.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른 형통을 자꾸 바라요. 성경에 요셉 보고 뭐라 그러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통은 군모 쓸수로 헤어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건 형통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또 성취되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입맛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에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였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내 인생 기도 제목이 뭐 되느냐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직입약되기를 추구합니다. 내 인생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이미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최고 응답이 뭔가 그거는 제자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자 만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뭔가 여러분 제자들 만나고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금 회복입니다. 시대시대마다 보금이 없어져요. 지금 이 시대도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많습니다. 보금 없답게 하기보다는 보금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보금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보금 회복이다. 여러분 보금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지금 보금을 회복해야 된다. 보금을 회복해야 된다. 둘째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좀 포로 같기도 하고 흩어진 자 같기도 하고 남은 자 같기도 하고 조금 힘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누명 쓰는 일 핍박 받아서 흩어진 일 거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핍박 억울함에 속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 너머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보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보금화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시대 속에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보금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빌레몬서 보면 나쁘다 좋다 에 속어 보면 세계보금화에 쓰이는 사람을 우리가 못 봐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걸 봤어. 오네시모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금화에서 세계보금화에 쓰여있어요.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십몇 년 동안 달려오면서 메시지가 정리되고 그것을 가지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것 가지고 이십사 기도하시고 시대에 시대마다 보금회복하시고 그리고 일마다 전도 회복하시고 사람 통해서 세계보금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보금 1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에 해답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서 모든 민족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리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는데 삶의 내용이 인마누엘로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교야 성도들 대게 하옵소서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암을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열람 되길 없어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신 그 암을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신 그 암을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신 그 암을 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구원하신 나의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임사 마치겠네 아까울까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밖에 다여서 경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네 가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괴로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원금 김준우 집사님의 22분 감사원금 김숙조 권사님의 8분 성교원금 조경열 청년회 15분 건축원금 강영숙 장례 12분 생일감사원금 서효숙 장례님 원금상환원금 최정원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약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어 없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오 없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삭이 받은 백배의 축복과 근원적인 것과 로봇의 축복이 있게 하오 없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은약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오 없어서 저들의 창고가 약속대로 넘치게 넘치게 하오 없어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성교사로 동력자의 예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들 세워져 중국 브라질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예물 되기 하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오 없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흑암문나 귀신문나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은혜교의 성전시스템과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모든 흑암문화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보급문화가 회복되게 하오 없어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다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산을 바라해 주시사 모든 질명 소멸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회복해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오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또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덕평의 세계 RTS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목금 북미주 산업인 대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십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정기당의 2층에서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회는 1만원 이상 헌금에 기도하시면서 의무적으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알류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절기입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문답 공부와 또 여러가지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 70인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락천 장로님 오산 단민족교회의 류치원 목사님 시무교회이십니다 오셔서 강의 주시겠습니다 중대원 강의는 집중훈련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천국환송예배 고 서휘수 집사님의 천국환송예배가 은혜 중에 다 마쳤습니다 김숙조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간식과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안내위원 잘 챙겨주시고 모든 분들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 사회 밖걸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가정과 감옥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도승환 집사님과 최아영 천년의 혼인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참여 또 기도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제자가 정리할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는 메시지가 정리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메시지가 정리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둘째 반드시 삶의 방향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은 오직 전도, 성교, 세 개, 보금화에 방향 맞추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삶의 내용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만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금을 회복하시고 오직 전도, 성교, 세 개 보금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며 현장의 최고의 응답은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가 정리할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 받았습니다 호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게 하시고 오직 보금으로 결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내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시고 정식의 도성으로 들어가 24,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자는 반드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시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가 고백한 너희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된 제자의 삶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기는 자의 충독을 누리며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고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비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메시지가 소개되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모든 것 대심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삶의 방향이 정리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약시대에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난한 땅으로 방향 맞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오직 전도선교 세계부가의 방향 맞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시대에 우리에게 쓴 성경적 전도의 사명 가지고 이 삶죄로 전도를 살리는 전도세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만의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성능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현장에 나타내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지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시대 모든 일 속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고 건너선교 세계부가 많은 귀한 일에 수입받는 절대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5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신다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맘이 변하고 지금 맘이 변하고 지금 맘이 변하고 나의 공도는 나의 공도 아니여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정하신다 밝힘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정하신다 다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또의 크신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환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마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전도선교로 인생의 방향 맞추고 인만웰로 삶의 내용을 누리며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마의 축복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랩런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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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